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안녕 친구들, 우리는 숲속에 사는 곰돌이 가족이야 우리는 이 숲속 나무집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먼저 우리 아빠를 소개할게 안녕 친구들, 나는 아빠 곰이야 나는 엄마 곰과 아기 곰을 위해 밖에 나가서 음식을 구해와 특히 강에 가서 재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아오지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보다 더 빨라야 해 이거 봐, 슉슉슉슉, 나 정말 빠르지? 안녕 친구들, 나는 엄마 곰이야 나는 냄새를 정말 잘 맡아 혹시 아기 곰이 길을 잃어도 내 코가 아기 곰이 어딨는지 냄새로 금방 찾아낸단다 또 꿀냄새도 잘 맡아서 숲속에 있는 벌꿀을 잘 찾아낸단다 어, 어디서 또 꿀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 멋지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냄새를 잘 맡으려고 연습 중이야 어때, 냄새 잘 맞는 것 같아? 흠, 아니라고 그럼 이건 슉슉슉슉슉슉 어때, 나 빨랐어? 물고기 잘 잡을 것 같아? 아, 아니라고 안되겠어 더 열심히 매일매일 연습해야지 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슉슉슉 같은거